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모형은 매달리는 펭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면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8cm 정도 되네요. 조조 페이퍼 크래프트님의 이벤트 모형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벤트도 참여하고 영상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검정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킹스블루입니다. 한쪽 팔을 걸쳐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완성해서 TV에 붙여놓으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을 듯합니다. 흰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아이스 골드입니다. 종이는 120g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펭귄 머리를 건드리면 흔들흔들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구요?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생긴게 안경만 쓰면 뽀로로처럼 생겼네요. 어렵지 않으면서 예쁘고 귀여운 모양입니다. 건담 모형도 만들어야 되는데 쉬운 캐릭터 모형만 만들게 되네요. 이번 모형은 순간 접착제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가 빨리 붙어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도면 출처는 오토바이 영상 설명에 네이버 블로그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 안하고 싶은데 하게 되네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는 오늘도 열심히 종이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청자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겠죠. 펭귄의 예쁜 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펭귄의 예쁜 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펭귄의 예쁜 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펭귄의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요. 마지막 붙일 때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도면을 만드셨네요 머리가 움직이게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무줄을 이용해서 머리가 흔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매달리는 펭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종이로 건담 캐릭터 카트라이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